대물라라를 소개합니다. 아름다운 대물라라. 예쁜 채여사가 열심히 안내를 하는 곳. 여기 화장실도 있고요. 주차장이 이렇게 넓어요. 와 주차장 이거 뭐 50대도 될 수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. 여기는 그늘이에요. 지금 모감주 나무가 그늘을 마련하고 있고 여기 이제 벗나무가 그늘이 점점 커져요. 여기는 박스를 모으고 저 옆에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쓰레기를 모으는 곳. 와 여기 벗나무가 옮겨 심은 지 한 3년 된가? 꽤 많이 컸어요. 그래서 이게 우리 주유소 사장님이 돌을 갖다 놨지요. 그래서 또 쉼터 마련을 해주셨어요. 비가 한두 번 더 와서 찢겨 나가면 이곳에서 또 쉬면 좋겠습니다. 아 오늘 쓰레기를 다 수거해서 없네. 여기는 바로 오차연구실. 여기는 오차연구실이 됩니다. 와 오차연구실에 작년인가 집어넣고 꽃이 폈네 저거 이름 뭐라 그랬죠? 이 꽃. 최조사요. 최조사님 저 꽃 이름 뭐예요? 금개국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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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나팔국. 이거 작년에 제가 씨를 받아갖고 했더니만 점점점 살아가고 있어요. 내년에는 아마 또 많이 번질 것 같습니다. 오차연구실 그늘이 정말로 좋아요. 이 나무가 십몇 년 전에 제가 왔을 때 그 나무가 되게 애기나무였는데 지금 많이 컸어. 오차연구실. 여기 옆에 사람들이 앉아있어서 안 찍어요. 와 좋습니다. 오차연구실에 쉬다가 갑니다. 여기 주유소도 위치해 있는 거 알죠? 주유소 안쪽으로 들어오면 대물라라. 그리고 저기는 또 카센터가 있어요. 카센터. 카센터가 있습니다. 여기는 대물라라. 여기는 대물라라입니다. 카센터가 있습니다.